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뷰티 크리에이터를 뽑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상반기 공채에 4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집중할 수 있는 몰입, 아름다움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전문성, 옛것과 새로운 것을 합칠 수 있는 창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원대한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예비인재가 되실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장반기 공채 축제, 봄날은 온다! 아모레퍼시픽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이제 저희 뒤에는 겉옷 그림이 무색하지 않게 날씨가 포근해졌고요. 정말 어디 방송하지 않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고 싶은데 우리 추준생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창밖만 바라보면서 꽃 예쁘다, 나도 나들이 가고 싶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고시생 분들 중에 고시원에 창문이 없는 데도 있어서 아예 그냥 창문이 없으면 다행인데 보면서 못 나가는 마음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둘째치고 춘곤증까지 밀려오니까 정말 밥만 먹으면 병든 닭처럼 졸게 되는데 이럴 때 일시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 내서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는 거 좋다고 합니다. 네. 광합성도 하시고요. 합격해서 이번 여름에는 꼭 멋진 곳으로 여행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도 성공 취업의 합격 비법 지금 바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대기업 공책특집 법란의 온달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는 아모레퍼시피 공채 합격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소서 작성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모레퍼시피 기네요. 길어요? 모집이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저 화장품은 잘 이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이미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아침만 일어나면 그냥 여러분들 자소서에 있는 화장품 얘기들. 아모레 브랜드 뭐 있습니까? 설화수?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매장 이름이죠. 이니스프리는 아모레 계열사. 피니스샵같이 그런 이름으로. 브랜디드 이름이죠. 바리다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또 봄바람이 살랑살랑 되니까 추진생 마음들도 좀 이렇게 싱숭생숭할 텐데. 취진생들의 마음 다 잡으라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밀침 한 번 해주세요. 그 일침보다는 오늘은 좀 따뜻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CJ, 샘표, GS. CJ고요? 너무나 많은 기업들 지금 떨어지신 분들이 있고. 엊그제 또 GS 리테일까지 또 발표놨는데 싸그리 다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아직 상반기 진행 중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떨어지고 말건 이분은 지금 본인이 할 대본을 계속해서 읊졸이고 있는 분인데요. 잡종센터 공식 힐링여정 구보나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보나입니다. 잘하면서 모르게 맨날 이렇게 읊졸이고 그래요. 제가 할 게 오늘 많더라고요. 아무리 보시면 좀 힘듭니다. 그래요. 오늘도. 편했어요. 이제까지 편했어요. 그러게요. 아무리 일 좀 해야지. 조민영 선생님도 그렇고. 네 일 좀 해야겠다. 구보나 캐스터 그렇고. 힘들기간 아무리 없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취준생들에게 공채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구보나 캐스터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함께해보시죠.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공채 그룹에 대한 궁금증들을 댓글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면요. 먼저 네이버에서 취업대학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요. 이제 공지글이 나옵니다. 취업대학교 봄날은 온다. 아모레퍼시픽 자수서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요. 취준생들의 워너비기업 아모레퍼시픽 자수서에 관련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송에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댓글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별다방 아시죠. 스타 땡땡의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수서 항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의 공통 항목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면요.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왜 그 기준에 지원회사가 적합하는지 기술하는 항목이 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항목 살펴보면요.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을 해서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자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 또 마지막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항 살펴보면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과정 속에서 본인이 했던 행동과 생각 또 이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을 기술하는 항목이 있고요. 이어서 네 번째 항목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정의하고 또 입사한다면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건지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항목 살펴보면요. 아모레퍼시픽 그룹 핵심 가치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부합하는 하나를 선택하고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가치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며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또 댓글로 작성해 주신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민혁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힐링요정 구분의 캐스터가 아주 그냥 잘 소개를 해 줬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세부 항목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한 좀 막막해한 댓글도 좀 많은데요. 민혁쌤 쓰면 안 되는 것부터 좀 쓰면 안 되는 것부터 이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고요. 부디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되지 않으시길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시동을 많이 오래 걸어요. 빨리 본문 들어갑시다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어떤 공신력 있는 얘기다. 첫 번째 AP 자소서 금기어 탑3. 그렇죠. 첫 번째 외면과 내면의 조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일단 오글거리는 단어는 빼야겠네요.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고요.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죠. 자소서에는 여러분들 좋은 말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다 좋은 말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인사팀의 안현진 대리님이라고 계신데요. 또 실명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하반기 자소서 중에 공통적으로 불합격하는 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썼던 게 외면과 내면의 조화였다. 그러니까 아모레의 기업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요소를 적는 바로 혹시나 여러분들이라면 외면과 내면의 조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걸 또 쓴 거네요. 또 쓰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외면과 내면의 조화 이런 얘기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그런 식상하고 획일적인 얘기들은 가급적 인사팀에서 피해달라. 팁을 준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이거 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인사팀에서 항상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모레는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이긴 하지만 전 세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것을 기업 가치로 생각하니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아까 전에 구분화 캐스터께서 읽어주신 1번 항목이나 4번 항목에 기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저는 괜히 이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무슨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대표적인 금리어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인데 겉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내 입문으로 승화시키면 겉으로 좋은 자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유튜브에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은 채용 영상들이 있습니다. 채용 상담에도 있고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직자들이 얘기하는 동영상들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지금 약간 입가에 미소를 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말고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아름다움이란 되게 흔한 단어 이 단어를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하게 하신다. CSR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직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또 실현시킬 건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질문이 많네요. 보면은 그리 부인님은 자소서 항목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바다 아래 우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정의하라는 게 너무 막막하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혁 선생님이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참 막막해. 이 4번 항목에 참 막막하네요. 막막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항목별로는 저희가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일단. 이 민주 구사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답입니다. 지금 CSR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직무.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직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생산기술인지 자기가 지원한 직무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맞냐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일단 답이고요. 그게 뭔지는 제가 직무겠네. 뒷부분에서 말씀을 직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김승현 아나운서, 이윤정 아나운서는 직무 강조하니까 저도 직무. 직무 쪽으로. 뒤에 제가 이거는 좀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 끌지 않아요. 자소서. 몇 분 된다고요? 그래야 저희가 또 끝까지 여러분들이 봅니다. 자소서 항목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목이 아름답다고요? 약간 비꼬는 거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안현진 인사팀 대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 나름대로 회사에 어떤 추구하는 바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비판은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짜증이 난다고 해서 읽기는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정의하라는 게 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4번 항목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사실상 저도 이렇게 학생들 만나보면 1, 2, 3, 5번보다는 4번에서의 변별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학생들 생각을 1번 같은 경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이런 거는 저희가 예전에 현대차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이미 수없이 다뤘기 때문에 잘 쓰시더라고요. 반면에 지금 4번 쪽은 정말 평소에 AP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관심이 꾸준하게 있었던 분들이 답변할 수가 있어서 제가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민혁쌤도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질문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낼 텐데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개떡같이 알려줘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학생들을 있죠. 얻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예전 같으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변별력 없이 평가할 때는 그냥 지원 동기 쓰세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롯데같은 경우가 그렇죠. 1번 항목에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500자 쓰세요. 굉장히 성의 없거든요. 롯데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소위 정말 지원자의 생각이 궁금한 회사들의 자소서 항목을 보면 그 어느 하나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 작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느낄수록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애들 쓰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아까 보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또 잡경보센터랑 같이 하시면 그래가든지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네. 정답이 있어요. 인사팀에서 일단 한다잖아요. 네. 정답이 있죠. 그러면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금기어 탑3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금기어는 외면과 내면의 조화였고요. 두 번째 금기어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수도 없이 다뤘었는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외면과 내면의 조화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게 특히 자소서 5번 항목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배우고 싶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학습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시네요. 지금 몇몇 분들이 놀라시는데 그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된다. 안현진 인사팀 대리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많은 지원자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쓰는데 이분 굉장히 독서를 가시더라고요.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우리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야.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그 직무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뒷받침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짜박하게 돼 있는지 얼굴이 되게 궁금하네요. 안현진이 남자일까요? 지금 영상으로 봤어요. 중성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겠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입사 후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더니 무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또는 어디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겠다. 이런 좀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다짐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아마 5번 항목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특히 아모레퍼시픽 자수소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금기어인데 아토피로부터 제발 해방되십시오. 아토피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화장하거나 이런 화학 성분에 민감했는데 그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쿠션 팩트를 써서 이게 좀 감소가 돼서 그래서 뭔가 그렇게 썼다니까요. 듣기만 해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사 지원 동기를 진짜 정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길거리 활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꼭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화장품을 봤다라든지 이런 소위 가족 얘기 또는 그냥 소비자로서의 얘기를 자기소개서에 써주신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면 근데 좀 다른 예로 제가 약간 짚고 좀 질문 될 수도 있는데 진짜로 피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렇죠. 이걸 쓰고 나서 괜찮아진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의학적 소견을 들어봤더니 나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런 과정을 실제적으로 팩트를 딱 전달한다면 그렇죠.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SNS 블로브나 그런 쪽에다가 어떤 후기 정말 저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회사 직원이 되실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소비자로 그래요. 남아주시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CJ 자소서 쓸 때 맥스봉 햇반 얘기하는 거랑 정확하게 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 이런 제품 좋아해요. 저런 제품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는 이제 소비자로서만 하시고 또 지원자로서는 하시지 말라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외면과 내면의 조화 두 번째 두 번째 학습하겠다는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토피 등 내가 개인적으로만 써야 되는 사례를 자소서에 절대 노출시키지 안아야 된다. 증거성, 건성, 지성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음에 이제 적어주셨던 취업대학교 학생 나르스 님이 올려주신 댓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항목이 같았던 아모레인데 몇 개 항목이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의도는 무엇이고 또 장단점이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소서 항목이 바뀌어서 좀 멘붕이 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항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아모레퍼시피 지난 하반기까지 2번 항목에 특이하게 지원한 직무 관련 부족한 역량을 쓰라고 했어요. 단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어떤 단점을 써야 될까 고민을 했었고 3번 항목에는 직무 관련 강점을 쓰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무 관련된 단점에 대해서 쓰는 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똑같거든요. 부직자들이 얘기하는 단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계획적이지 못하다. 지나치게 꼼꼼하다. 이러다 보니까 단점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이번엔 그 항목을 없애고 2번 항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2번하고 4번 항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항목이 좀 보여주세요. 2번 항목이 직무에 대한 항목인 것 같은데 또 4번 항목은 아름다움에 대한 2번 같은 경우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하시라. 4번 항목은 아름다움에 대한 항목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정의하고 싶으시다. 입사한다면 이런 소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참 되게 답이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도 굉장히 막먹했던 아까 많은 친구들도 좀 애매했던 그런 질문인데 일단 2번은 다른 기업들 직무 관련 항목처럼 써서는 안 되니까 좀 집중을 하라 그런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번 항목이 이게 또 하나의 자기소개서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예전에 CJ 저희가 방송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CJ 제1재당 자소서 항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요새는 현대모비스 2번 항목도 그랬고요. 단순히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얘기해봐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2-2번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좋은 점이 아니라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업 관리를 지원했는데 뭔가 좀 고객에게 매출도 올리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을 냈던 경험이 있다라고만 경험만 쓰시면 탈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는 지금 2-3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만의 강점을 관련 경험 기반으로 써라. 그 전에 직무에서 발생하는 도대체 어려움과 힘든 점이 무엇일지를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기술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냥 영업 관리 수행할 때 이런 게 어렵겠구나 또는 연구 개발할 때 이런 게 어렵겠구나라는 자기의 예단을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150자에서 저는 200자 정도를 2-2번까지 작성하는 데 할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2-3번 쪽에 경험을 기반으로 쓸 때 300자에서 500자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또 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의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친구들이 그 직무를 직접 해보지 못했으니까 예측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걸 조사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예상되는 어려움을 그러면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지금 아직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절대 얘기하지 않죠. 회사에서는 오히려 좋은 점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상되는 어려움을 얘기해버리면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업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제가 그냥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영상 보시는 전국에 계신 10만 명이 이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다녀야 돼요. 전국으로 그러다 보면 운전도 해야 되고요. 그럼 뭔가 체력도 좀 강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뭔가 밝아야 돼요. 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빠릿빠릿한 친구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빠릿빠릿한 것도 좋고 또는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법칙에 따라서 보통 영업관리자들이 판매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번 달에는 특히나 요새같이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면 매출이 급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나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절대 홈페이지 없죠. 현직자들을 직접 만나서 잠깐이라도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영혼을 갖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직자들을 만나서 그렇죠. 그리고 현직자들 만나면 보통 야 우리 회사 입사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보통 야 우리 회사 힘드니까 야 오지마 그래 야 이러이러한 게 힘드니까 좋은데 가 좋은데 가 오지마 이런 얘기 그리고 채용설명회 같은 데 가더라도 얘기 안 해요. 그분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약간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직자들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는 한번 본인들이 좀 고민을 그런 점들이 카더라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좀 문제이기도 한 게 어차피 좋은 얘기 제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점을 찾아내야 돼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얻어온 정보들 출처 불명예 그런 것들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량이 반복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출처가 확인이 안 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저는 현직자를 만나셨다면 그거를 직접 자소서에 써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조민혁 대리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결과 저는 입사 후 예상되는 어려움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나무 좋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안 좋을 수 있잖아. 아니요. 안 좋을 수 있잖아. 왜냐하면 뭐 그게 공개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직무 관련된 어려움이기 때문에 무슨 내부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 현직자들이 공개할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직무 관련된 그 정도 수준에서 써주시면 되고 인문계 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개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런 걸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또 문의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개 분들 같은 경우 가장 예상되는 큰 어려움이 실패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문과 분들 같은 경우야 매달 목표 수준이 있고 주 단위로 그런 목표 관리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공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 출시하고 연구 개발하는데 최소한 1년에서 길게는 5년이거든요. 그 마지막 결과물 보통 양산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제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강점으로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자소서에 써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매나 인사 이런 쪽도 분명 이렇게 직무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이나 힘든 점을 파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번 항목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그걸 입사해서 어떻게 또 소명을 갖고 실현을 할 것이냐 참 막막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댓글도 있었고요. 네. 이 4번 항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직무에 맞춰서 써야 되느냐 아니면 난 총무직인데 아름다움으로 총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 댓글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비슷한데 대체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써야 되는지 질문도 있었고요. 또 직무와 아름다움을 연결시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 4번 항목에 대해서 좀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질문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항목인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얘기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힌트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 1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초에 방송했었는데요. 현대자동차 1번 뭐를 움직이게 만드냐?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 원 메이큐 무브도 역시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아모레퍼시픽 4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왜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니 필요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느낌이 뭔지를 한번 현대자동차 관련된 1번 내용들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질문이 많으시네요. 5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번은 아까 두 분께서 직무 쪽으로 연관을 시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무 쪽이 아니에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싫어 네. 그렇죠. 직무 쪽이 아닙니다. 4번은 반면에 5번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직무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탑이 나와 있죠. 5번은 AP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어떤 게 너에게 부합하며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반면에 4번은 지원 직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입사한다면 지원자가 어떻게 할지 굳이 억지로 지원한 직무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많은 분들이 아마 4번 항목을 제가 최근에 봤던 항목들도 직무 쪽으로 연관을 시키셨더라고요. 아름다움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이유가 내가 뭔가 자신감을 얻기 위함인데 그런 자신감 얻기 위해서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이상하게 논리를 맞춰서 또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내가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보겠다라든지 억지로 4번은 직무로 여러분들이 연관을 시키시면 사실상 5번 내용에서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번은 굳이 직무로 그냥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참고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제조회사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대자동차도 본인들을 자동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높이는 회사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신다면 4번은 분명 5번과 달라야 되고 억지로 직무와 연관시킬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각 직군들의 정의를 내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회사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각 직군들이 톱니바퀴의 한 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롤을 잘해야 결과적으로 회사 매출 이익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야 아모레가 더 AP가 전세계 화장품계 분해서 더 두가를 나타낼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내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별로입니까? 정답입니다.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로? 원 오브 댐이란 얘기야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게 베스트 앤서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괜히 한 얘기 대본에 없어요 이런 얘기 근데 정확하게 지적 잘해주신 아주 좋은 답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총무하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솔직히 알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이나 좀 이거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쪽에 관련된 직군 굳이 얘기하자면 그쪽 직군들은 조금 더 뭔가 그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텐데 평소에 생각이 있을 텐데 진짜 거기에 관계 없는 직군들은 이걸 억지로 쓰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기가 하는 맡은 바에 대해서 억지로 굳이 아름다움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바를 좀 충실하게 수행하는 쪽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잠 기다려봐 지금 그거 필기하고 있지 기다려봐 이게 이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구매라든지 개발 쪽이나 이런 쪽은 또 이게 답이 아니에요 아 또 펜을 내려놓네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도 답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답들도 분명 여러분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답의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개발이라든가 다른 질문과 관련이 있는 파트는 연관을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직군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까 안현진 대리님 인터뷰를 보니까요 학생들이 1번, 2번, 3번, 5번은 이미 다 작성이 완료가 됐대요 반면에 4번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작성이 안 돼서 최종 제출하는 아침까지도 제출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한 항목이고 변별력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금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다만 두 가지 아까 분명히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 안에서 움직이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번, 3번, 5번도 좀 작성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한 주씩만 말씀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이거 포스코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의 기준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몰의 퍼시픽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3번 항목 성장 과정도 저희가 예전에 삼성 때라든지 과거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억지로 아몰의 퍼시픽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쪽 업계에 연관시킬 필요 없이 여러분들 자신의 스토리 중심으로 3번은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번은 그야말로 돌직구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분야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목표를 달성할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몰의 퍼시픽은 직무 중심으로 써야 되는 항목이 1번 2번 5번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3번 성장 과정하고 4번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거는 사실상 직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은 그럼 저는 다시 써야 되나요 라는 표정으로 다시 써야죠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이니까 하지 마요 아직은 주말 내내 아몰의 퍼시픽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노드로마 모노드로마 찍지 말라고요 내 책에 있어 내 책에 아몰의 퍼시픽 사례가 나와 있어 뭘 더 얘기해 기승전 비즈니스로 가까운 예스24나 영포보험공고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승전 비즈니스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몰의 그룹 등 하나그룹 공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열을 올리고 있을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시간을 정해놓고 쓰세요 자소설 여러분들 쓰실 때 계속 마감기간에 맞추지 말고요 내 나름대로 데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몰의 퍼시픽은 거의 20일 가까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계속 쓰시면 놓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 자정 전에는 AP 자소설을 마무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기 민혁쌤 밑으로 그리고 또 하네요 댓글 주신 분들이 한 열 분 있었는데 골라왔어요 제가 골라왔습니까 어떤 분이 도전적인 분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도전적으로 본인의 출생 연도와 이름까지 공개해주신 민주구사님 야 민주구사님 송민주님 박민주 김민주 아무튼 민주님이고 구사하면 23 나이도 아주 그냥 창창하기 때문에 또 잘 되실 것 같아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행운의 당첨자는 질문 내용도 바로 민주구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가면 벗으려고 그랬어 알겠어요 민주구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것도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이름으로 신명을 밝혀주시면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다 밝히겠네요 민주구사님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잡전구 센터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구번화 캐스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 곳곳이 준비되어 있고요 공채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공채 소식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홈쇼핑과 그리고 패션 쪽 지원자들은 오늘 주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래 임소아쌤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성공 쇼핑 시작 잡전구 센터 2부에서 열어봤습니다 공채 서류 전용 합격 발표가 속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때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에서는요 상반기 CJ그룹 공채 서류 전용 관련 소식과 함께 이분 오랜만에 모셨죠 임소아쌤과 함께 홈쇼핑 업체 채용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소아쌤과 함께 또 그리고 차코치님도 함께 하는데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서울 지역부터 가보겠는데요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에서는 어떤 채용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노에 위치한 세무사 민영일 사무소에서 해계사무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담당 업무로는 세무, 해계, 부가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세무사랑 2와 더존 스마트 A 운영 가능자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넬 홈페이지에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서초로 노년노에 위치한 W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쇼핑몰 관리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으로 쇼핑몰 CS기획, 운영관리 업무 및 마케팅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포토샵 등 컴퓨터 활용 우수자를 우대하고요 접수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 무관한 신입 채용이라고 하니까요 경력 없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경력 쌓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희입니다 네 수원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대성호텍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산업로 156번 길에 소재한 식품 음료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제작하는 회사로 식음료 기계 제작 설치 경력직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기계 설치 및 조립, 알곤 용접, 경력 1년 이상으로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 300%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기숙사 중식 제공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 예정이므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와 중식이 제공되고 무려 5명이나 채용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4월 12일 월요일 자기개발 능력 향상, 4월 11일 화요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4월 12일 수요일 성공을 부르는 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을 4월 14일 금요일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4월 1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역 구직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국국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정보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시간입니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오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임송화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제가 전국 방방국국을 돌아다니냐라고 조개 좀 내려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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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뭘 물어보신게 너무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빨리 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의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소용있게 대답하세요 다시 해봐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맞고 왔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거 안 하면 사람이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진다고 빨리 상탈 조개 하면 안 되나요 사적인 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요 사적인 얘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차재원 네 코치님도 오랜만인데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잘 못 지냈죠 왜요? 방송을 늘 그리워했는데 참여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아 좀 말을 영혼을 갖추고 해보라고요 내가 사석에서 얘기하잖아요 눈빛이 좋은 얘기할 때나 안 좋은 얘기할 때나 똑같아 영혼을 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다 CJ 채용정보 이후에 어떤 그런 좀 습격 없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영혼 담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영혼 듬뿍 담으신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조합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 코치님부터 네 그 CJ그룹 서류 전역에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네 네 이번 합격자들 어땠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지원자는 동일한데 뽑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힘들어했죠 실제로 뭐 잘 먹던 햇반도 안 먹고 보던 영화도 안 보고 이런 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루머도 실제 벌어지는 건 아닌데 루머가 있을 만큼 루머가 아직 사드도 아니고요 그렇죠 고복인가요? 많이 공채를 뽑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매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카드라로 저희가 지불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참 지금 이렇게 웃지 못할 루머까지 생성이 될 만큼 상당히 탈락자들의 충격이 크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참고치님 이게 CJ 전역 탈락하신 분들한테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심심한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죠 심심한 위로의 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자면 일단은 CJ는 여러분의 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년이 아니었죠 2년이 아니었죠 그게 지금 위로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결과가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서요 서류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오류들 떨어질 만한 제 또 저희 학생들 혹은 외부에 만났던 여러 자수서들 만나보고 나서 느낀 점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가 없는데 앞에서 우리 조미혁 선생님 방송도 보셨지만 지원 동기가 딱히 없는데 어떻게든 이걸 비집고 만들어내와 해빵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뭐예요? 해빵 먹어보니 이런 기술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해결력으로 돌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내 얘기를 담아내려다 보니까 조금 설득이 안 되고 힘들었다 야뜬 수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더가 떨어진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황을 쭉 나열을 하는 나열충 그렇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 좋아해 아무 데나 다 충 갔다 오시고 그래 조심해야죠 나열을 막 나열해 놓고 결론은 나지 않는 식으로 소통으로 해결하겠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면 신입을 안 뽑겠죠 이미 해결이 다 된 거를 마치 대단하게 내가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 신승훈 씨 6집 타이틀곡 노래 같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분들 내가 5년 이내 남아공에서 비비고 매장을 설립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접근들 그래요 그러다 사사한테 물릴 수 있어요 남아공 갔다가 네 이렇게 실패에 탈락한 자소서 유행을 정말 재미있게 저희가 약간 좀 웃으면서 얘기해서 뭐 작게 좀 장난 같았지만 진짜로 이게 가능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리브영 합격할 수 없는 스펙에 갑자기 지금 있어요 네 합격할 수 없는 친구에 합격한 친구가 네 서울 사는데 부산 광복점까지 가가지고 아아 거기에 거긴 좀 올리브영 이번에 크게 열었거든요 네 거기에 르포를 네 쫙 이렇게 짝짝짝 정리하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게 앞으로 CJ 올리브영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들을 리빙 파트가 있는데 이게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걸 막 분석해가지고 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디입니까 아 직무는 어디 직무 혹시 스픽이 어떻게 되죠 MD인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라 제가 네 붙을 거 학교는 일할 수 있잖아요 예 하하 인서울입니까 아 인서울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 그래요 인서울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말 준비하고 그렇죠 부산 광복점까지 SRT 타고 그런 얘기 있어요 SRT 얘기하지 말고 SRT 타고 SRT가 빠르더라고요 8분 빠르더라고요 네 KTX 탔어요 멘트 역시 많네 오랜만에 자자하겠습니다 자자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왜 탈락했는지 그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지원 동기가 없는 그 미투 유형들 그다음에 한 방의 해결 유형 맞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 이렇게 유형들 살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송아쌤한테 이게 한세시라고 아니고 한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섬공채가 나왔다고요 네 한섬공채가 이제 뜨죠 뜹니까 네 한세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한세험이 이제 또 뜨는데 한섬에 대해서 여기는 수시채용을 해요 그리고 현대그룹인데 현대백화점그룹인데 리크루팅해서 안 뽑고 수시채용으로 뽑는 기업인데 모든 이제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타임과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그래요 네 있습니다 마인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마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 한섬 패션웨어하우스라고 공세동에 있는건데 아주 많습니다 역시 싼 가격에 좋은 거 구입할 수 있는 깨알정보 깨알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깨알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차코치님은 또 홈쇼핑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홈쇼핑 업체 채용이 어떤지도 좀 그 현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홈쇼핑 채용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데 분명한 사실은 편의점과 함께 뜨고 있는 매단되는 유통업이다 네 그렇죠 어떤 이유로? 일단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해외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는 파이의 규모가 쾌지고 있고 해외 진출이란게 해외에서도 지금 국내 쇼핑홈쇼핑이 나와서 판매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요? 한국형 홈쇼핑이 있고 미국형 홈쇼핑이 있는데 한국형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그 홈쇼핑을 현재 해외에도 그 포맷을 그대로 하고 있죠 현진들을 채용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상사같이 중소기업들 제품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판매하는 역할도 같이 하는 식으로 해서 쌍끄리로 돈을 벌기 때문에 홈쇼핑이 굉장히 화랑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쇼핑이 저는 국내에서 이 아주머니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게 아니었군요 네 소아쌤 그만큼 좀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통엠티 엄청나게 하려고 하겠네요 진짜로 아니 문과생들이 갈 곳이 일단 없고요 문과생들이 현대차를 가겠습니까? LG전자 가겠습니까? 줄줄이 탈락하고 이제 CJ에 목숨을 거는 오프쇼핑과 리크루팅에 목숨을 거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MD 좋다는 얘기는 어디서 또 잘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홈쇼핑을 안 본 거지 지원 전날까지 그게 이제 문제예요 홈쇼핑을 본 적 없는 친구들이 막 좋다고 이제 넣는데 옛날 얘기를 이제 막 한다든가 네 아까 보니까 홈쇼핑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머니 떠올리면서 약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큰 패착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전날까지 안 본다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그냥 홈쇼핑 뭐 그냥 파는 건데 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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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또 목숨 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홈쇼핑을 가기 위해 목숨 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거의 되죠 뽑는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홈쇼핑 관련돼서 좀 공채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현대 뭐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현대 리크루팅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이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NS 또 홈앤쇼핑이 또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있습니다 NS랑 NS까지는 안 돼 홈앤쇼핑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홈앤쇼핑은 아니죠 홈앤쇼핑은 그래요 싹 줄어들면서 KT랑 이렇게 홈앤쇼핑도 그렇고 어제 얘기했던 B쇼핑 B쇼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네 맞습니다 티커머스 쪽도 있고요 이제 10월 중순에서 이제 11월 초에 이제 대부분 하반기 공채가 잡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 공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게 그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백화점그룹 공채 모집이랑 맞물리는 세웅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공채 시작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이번에 좀 얼마나 뽑을 거로 예상을 네 그 티어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그 공고를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상반기이기 때문에 많이 뽑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백화점그룹 채용 세 가지 유형 있잖아요 워너비 패셔니스타 리크루팅 그리고 이제 학교의 취업센터에서 추천해주는 전형에서 총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형을 합쳐서 인원이 약 20여 명 정도가 뽑힌다 MD는 6명에서 7명 PD는 한 두세 명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그렇군요 네 참 뭐 전형도 뭐 몇 가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캠퍼스에서 하는 옛날 방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증된 학교들 이를테면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랑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에서 지금 리크루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 코드를 주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 진행하는 시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고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단은 어설프게 MD,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D는 어떻다 저쩌다 네 그 현대백화점 그룹 그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들의 답변을 리크루팅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이런 면접이 일반 기업 면접과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는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학쌤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지원하기 좋을지 일단 말씀하신 걸 이어서 해드리자면 이 리크루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그룹 면접을 통해서 그중에 5명 중 2명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명의 가능성이 있고 10명의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업관리란 최고의 매출을 하여서 고객관리 통해 이런 어떤 네이버에 나올 것 같은 정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붙은 친구 중에 영업관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값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붙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듣고 싶은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홈쇼핑에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PD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전공자가 아닌 친구들이 이게 아닌 사람도 뽑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그런 추세 아닌 사람을 뽑긴 뽑아요? 네 아닌 사람을 원래는 뽑았어요 그냥 어떤 기획적인 전략 기획적인 역량이 있으면 PD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뽑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 지원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MD 쪽을 지원하셔야지 PD를 지원하시면 헛수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차쿠치님께서 현대홈쇼핑 공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팁 좀 알려주세요 CJ에도 계셨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홈쇼핑 쪽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임성호 씨 말씀처럼 TV로만 물건을 파는 회사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넷과 모바일 매출에 대한 어떤 재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한 인사이트가 확실히 있어야 그 팁을 보다가 전화하기 귀찮아서 이걸 깐 다음에 거기서 그냥 결제를 바로 해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쿠폰도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더 할인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기획이나 이벤트 모든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TV 보고 리모콘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카테고리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야 돼요 본인이 막연하게 리빙이 좋아요가 아니라 리빙 안에서도 어떤 타겟층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실제로 이런 리쿠린팅 면접 때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스포츠 웨어업 라고만 답할 게 아니라 30, 40대가 아디다스의 열광이었던 그 시절 다시 돌아와서 그걸 구매하는 것들을 확인했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실 때 뽑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이 가고 관심이 가겠죠 쇼핑호스트 지원하신 분들 중에도 홈쇼핑 회사 별로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있죠 반대로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즉전감을 선호하시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즉전감 바로 투입이 가능하신 그러니까 그리고 CJ나 GS 같은 경우는 쇼호스트 분들은 굉장히 교육을 장기간에 받거든요 GS 같은 경우는 교육을 2년 정도 받고 있고 CJ도 1년 동안 거의 트레이닝 수준인데 나머지 4개 회사 현대나 롯데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리그 없이 그냥 빅리그 바로요 바로 투입하고 결과 한 점은 그냥 가차 없이 또 이런 또 신상표시고 그런 느낌 내 동생이라는 단어는 제 단어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딱 했을 때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이 난다 싶으면 바로 좀 재해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뽑는 인원도 좀 적죠 쇼호스트가 알겠습니다 자, 송아 쌤도 한 말씀해 주시죠 끝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인터넷 어떤 커리큘럼이 챗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걔들이 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오늘 좀 우울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뭐 커피 뭐 이런 거 한 잔 뭐 해서 어떠세요? 저희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최저가가 이거고 최고가가 이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있는 저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어디서 여기 폰에서? 네, 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과생들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AI들이 진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대홈쇼핑에서도 현대백화점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인터파크나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녹여서 우리가 인터넷과 TV를 연기한 매출 확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신 다음에 쓰시면 더 와닿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채 승리를 위하여 위포티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그리고 커리어 카레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잡전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대기업 공채특집 봄날은 온다는 계속됩니다 네, 내일 방송도 봄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cronyük